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캘리포니아에서 혼자 살으셨는데 87세로 노환이 시작되어 뉴절지 우리 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시민권자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셨는데 뉴절지에 오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각종 혜택과 절차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예. 어머님이 87세시구만요. 그러면 혼자 살았는데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캘리포니아에서 받고 계셨는데 메디케어는 전국에 다 통용이 되니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메디케이드는 스테이트 단위로 운영이 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뉴저지에 오시면 뉴저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87세가 되셨으니까 시민권자로 포화질 경우에 다른 혜택도 아마 거기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레코드가 중요한데요. 어머니의 주치의한테 가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병의 내용을 다 챙겨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일단 뉴저지로 오시게 되면은 메디케어 오피스에 가가지고 소사시킬 때 오피스에 가가지고 메디케어 주소를 뉴저지 주소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주민등록 옮기는 것처럼 주소가 공식적인 주소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소사시킬티 레코드나 메디컬 레코드나 전부가 다 뉴저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뉴저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면 되죠. 뉴저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는 캘리포나에서 받고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던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면은 여기서 찾기가 좀 용이합니다. 물론 소사시킬티 레코드 상에 다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해주면은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뉴저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더라도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캘리포나에서 부트 스탬프나 또는 SSI를 다시 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그 내용도 가지고 와서 인포메이션 주면은 여기 와서 뉴저지 와서 SSI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SSI를 신청하면은 메디케이드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와 SSI를 신청하는 데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사시킬티 오피시에 가서 주소 변경을 하면서 SSI를 신청을 하면은 메디케이드가 같이 신청이 되니까 규제지에서 그 허가가 나오면은 일단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트 스탬프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경우는 부트 스탬프는 이제 보드업 소사시킬티에 가서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캘리포나에서 얼마 타고 계셨다고 하는 거를 인포메이션을 주면은 좋습니다. 다만 캘리포나에 계실 때는 혼자 계셔야 하셨는데 이제 뉴저지 오셔가지고서는 따님 집에 계시든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아들이면 아들 집에 계신다든지 거기 있게 되면은 생활비가 조금 덜 들잖아요. 그렇죠. 생활비. 그래서 이제 SSI 어마운트나 또는 부트 스탬프 어마운트가 캘리포나처럼 동일하게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이 다 해당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절차를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시의 따님이나 아들, 자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활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87자가 돼서 이제 만성질환에 대해서 홈케이드로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널성홈을 가셔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와서 뉴저지에 오셔가지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질문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다른 주에 있다가 이렇게 뉴저지로 온다든지 할 때 이거를 이제 트랜스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이제 시간, 기간 한 달 걸리는지 한 달 반 걸리는지 바꾸는 동안 그때는 그 메디케이드가 바꾸는 중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메디케어는 주소만 바꾸면 여기서 그냥 커버하는 건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메디케이드를 여기 와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네.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간을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메디케이드는 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네. 중요합니다. 네. 허가가 한 달 후에 나오든지 두 달 후에 나오든지 상관없이 네. 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소급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머님이 여기 오시자마자 네. 바로 소사시키드 오피스에 가서 주소 변경하고 또 메디케이드 신청하고 SSI 신청하고 그러면은 네. 이 모든 것이 다 공백이 없이 연속적으로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알으시고 여기 와서 그 대신 신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건 공백 기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시자마자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이분은 오셔서 트랜스퍼 하시고 신청하시면은 다시 뉴질리지 메디케이드 받으시고 그대로 베네핏을 이어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메디케이드는 레귤라 메디케이드니까 네. 그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홈케이를 받아야 된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로 바꾸셔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쉬워집니다. 네. 그렇죠. 여기 와서 뉴질리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면은 네. 그 뉴질리지 메디케이드를 카바레지 업무를 하고 있는 인슈런스 회사가 지정이 될 겁니다. 네. 그 MCO가 지정이 되죠. 네. 그리고 그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절차를 따라서 다 해주게 됩니다.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봉사하는 에이전시, AWC나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 신청을 하면은 잘 용이하게 잘 됩니다.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끔 왕왕 보면은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컬 레코드를 다 떼어오잖아요. 네. 떼어오면은 뉴질리지에 오시자마자 네. 주치의를 정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내과 의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네. 주치의를 정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메디컬 레코드를 다 주워가지고 네. 거기에 그 주치의의 레코드에 그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 시켜놔야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치의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핸드를 해주는데 용이합니다. 네.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면 좀 복잡하죠. 그렇죠. 처음부터 검사를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주치의를 정하셔가지고 네. 그 주치의에게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메디컬 레코드를 다 주워서 업데이트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이제 스페셜 문제를 치료를 해나가면 됩니다. 네. 저희 AWC는 뉴저지 티네에게 미치하고 있습니다. AWC는 비영리사회 봉사기관입니다. 또 상담을 할 때 저희들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담 비용은 또 벌겐 카운티에서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 상담을 하고 계신데요.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대면 상담은 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AWCA 전화 201-862-166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